으악! 으악! 으윽! 으윽! 쫄지마! 쫄지마! 어흥한다! 어흥! 어흥! 으윽! 와 나이스 샷! 아 되게 얕게 들어왔어. 너무 정면이었다. 나이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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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쪼리쪼리!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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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힘이 딸려 내가. 큰일났네. 활이 아파서 그런가.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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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나와 김동훈으로. 들어간다 진 용. 호흡! 호흡! 호오 су가! 호운. 힘들게 만든 척 하라고 아! 힘들어! 센 척 하라고 김성무 하면 안되니까 오케이 집어넣어 때려야돼 나도 때려야돼 정민아 힘들어져 때려야돼 너무 쎘나? 앞에도 제가 못 잡으니까 좀 이상한거 있으면 좀 말해주고 내가 아직 던인거같아 여기 아웃? 나도 아웃 아웃 대 아웃 쫄지마 쫄지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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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분까지만 하자 25분쯤 전까지만 하자 나 봐도 한번 때리게 쟤 돌려 쟤 돌려 아 그럴 줄여 쟤게 때린다 우웜 야옹 우웜 우웜 오오 약한가보네 야옹 어악 아아웃 이런거를 좀 때려줘야 된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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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니까 원래 안 좋았는데 최근에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세 많이 좋았어 여기 친구들이 많이 좋아졌대요 동욱이 오케이 오케이 안 먹어 보이는데 도핑 테스트 한 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오늘 몸 겁나 좋은데 아주 센 것 같아 느낌 어 센데? 잘 맞는데? 이제 조금 섞으면 이제 조금 섞으면 되겠지 막 늘어놓을까 나도 세게 때린다 야옹 나간다 야옹 야옹 오우 아니 아웃 아웃 아옹 어흥 아니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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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좀 내보내주세요 하하 저 이렇게 못한다는거 몸이 이렇게 안좋다는거 야옹을 어흥으로 대봤는데 하하 하하 오우오웠 아ierra rating 웃음 우우와 아무것도 어깨 우으우와 레벨 오우우와 오오오uç 이거 지금 진짜 센데 너무 센데 둘 다? 아, 쏘리 방금 약했지, 잠깐? 강납조들 힘 빠져서 엉망이라 반칙 아니야? 이런거도 내보내줘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내가 네 스피드를 못달라겠다 그래서 이제 뻗어가는건데, 내가 스피드 못때리겠어 아직은 니가 너무 빨라갖고 내가 스피드를 못달라가겠어 좀 천천히 아, 미끄러진다 이런거 좀 내보내주세요 현실 라스트 라스트 난 좀 더 해야되는데 난 좀 더 해야되는데 네, 시범경기 때 뛰어 괜찮소? 나이스 나이스 아, 씨 아니요 으악! 으악! 어이! 이런건 내보내주세요 김동욱 잘하는데 왜이래? 나 한번 때려보자 그만하자 그만하자 내가 약해서 쎄보이는거야 땡큐 빨리 와 빨리 뛰어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재밌네 운동 그만두고 뭔가 이렇게 알아간다는게 옛날엔 뇌에 박힌거였다면 지금은 약간 먹는 느낌 근데 확실히 내가 원했던 대로 같이 주변 지인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인지도 얻어서 잘 되는걸 원했는데 그게 좀 마장하는거 같아서 근데 그 시기가 좀 빨리 찾아갔잖아 다섯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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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이한테 15분을 맞추기로 했는데 10분 지나버렸어요 뭔가 잘 맞으니까 계속 하고싶어서 하.. 이 선수 때 왜 못했을까 부담감이 너무 크니까 하.. 하.. 반던건 후회 안하고 왜 그 부담감을 그때 못 이겨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 지금 재밌어 수영아 어떤거 같아? 뭐? 좀 알아먹는거 같아? 아니.. 잘하는데요? 이게 딱 그림 보면 내가 뭔가 알려주면 내가 이제 악플 달린다고 아니야 악플 달면 바로 신고할겁니다 악플 달면 다시 방송시작이지? 바로 방송시작 니 사이드로 빠지고 베스트 팀의 비주얼 김동욱이 잘 살려 확실히 좋아졌고 저만 걱정하면 될거 같은데요 저는 동욱이는 점점 올라가는데 저는 국국국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럼 이제 다시 저기 모이는거지 장인의 식탁 아.. 김성현 선수 부상인가요? 하하 하하 아 근데 컨디션 최상인데 하하 하하 컨디션 최상인데 몸이 다 된거 같다 만약에 쳤는데 잘 안맞잖아 눈을 풀어버려 그냥 바로 하하 아니 몸에 힘이 안들어가는데 몸에? 왜 그런거죠? 몸에 레슨 많이 하니까 계속 잡아서 그런거죠? 몸에 힘이 안들어가는데 그건 왜 그런거죠? 진이 빠진거야 아 뭔가 뭐라고 해야지? 근데 아무리 서서 한다고 근데 솔직히 하루에 막 열 몇시간 서서 계속 올리고 막 이동하고 후덕하고 하면 말하고 막 이동하고 하다보면 한번씩 진이 빠질 때가 있잖아 그런 느낌인거 같은데? 매번 그런데? 매번 그래요? 그래 왜 이해? 일을 잠깐 한 다음에 쉬는거랑 계속 그냥 쉬지 않고 계속 처음에 내가 뛰는게 낫지 서있는거 못했단 말이야 나는 내가 처음에 레슨할때 다리가 완전 초반에 다리가 붙는 느낌이었어 완전 붙는 느낌 신발 55 신는데 레슨할때 65 신고 그래서 편한거 신고 그냥 일부러 아 근데 그것보다는 되게 저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은퇴하는지 아는거 같아 몸에 힘이 없어 아직 한참인데 한참 아니죠? 네? 한참 아니죠? 한참 김성효씨 나이만 똑같고 신체적인 나이는 한 10살 차이 날걸요 저랑 동욱이랑 한참 김성효씨 진짜 못 뛰어 나는 너무 못 뛰겠어 끝났나? 어 나 나 공격 좀 해 어 공격 좀 해 니가 올릴래? 어 내가 올릴게 아 얘가 올린대 니가 올릴래? 내가 올릴게 내가 올릴게 뭐 아무나 올려 뭐해 뭐해 주는데? 뒷사각 뒷사각 아 뒷사각? 아 근데 여기 팔꿈치가 너무 아파요 여기 이거 미리 말해 여기 너무 아파요 지면 변명될거니까 그렇게들 그렇게들 아세요 여기 너무 아파요 진짜 김이야 여기가 너무 아프다니까 뒤에 깨진거 같다니까 여기 너무 여기 아파 제가 resisted 너를 가득nell 아래unal 앞뒤 나관 따라해보게 앞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